이렇게까지 꽂으셨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테이블 정리 조금씩 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아요.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장미 꽂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루스커스 꽂으실 때는 포컬 포인트 먼저 꽂았었어요. 그래서 포컬 포인트를 먼저 꽂아놓고 장미 꽂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장미 다 꽂고 거베라 꽂으셔도 되는데 포컬 포인트 정도는 미리 꽂아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거베라 먼저 꽂아보도록 할게요. 거베라 포컬 포인트 사용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베라 중에서 얼굴이 가장 크고 제일 활짝 핀 아이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. 가장 중심이 되는 꽃이기 때문에. 그래서 모든 포컬 포인트 꽂으실 때는 얼굴이 가장 큰 거베라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포컬 포인트 길이 맞춰서 재단을 해줍니다. 조금 여유 있게 재단을 해줬어요. 그다음에 한번 길이를 대보는 거예요. 길이가 정확하게 잘려서 얘를 45도 각도로 꾹 눌러서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었어요. 그랬더니 지금 중심에 가장 예쁜 거베라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거베라 이걸 포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. 포컬 포인트 위치 잘 보시고. 그다음에 형태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꽃들의 간격인데요. 이 꽃들이 이렇게 너무 삐뚤하게 있으면 아무리 그 위치에 꽂아도 형태가 예쁘게 안 보여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자로 꽂을 수 있도록. 여기도 일자로. 앞에 나중에 꽂으실 때도 최대한 일자로. 이런 간격들 잘 맞춰서 꽂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